Unusual findings. 그럼 시작해볼까요? New game. 아이 잠깐만 이건 갤럭이잖아. 어라? 아 이거 되게 약간 고전 어드벤처 게임 스타일이구나. 문을 열어보자. Shut up, Nick. I'm grounded. Oh, yeah. Well, me too. Three words, man. Naked, chicks, on TV. 아 이거 성우 연기가 있어서 되게 좋은데 말이 빨라서 확 하기가 약간 난이도가 높구나. 그러니까 지금 친구 중에 한 명이 둘 다 무슨 이웃집 어떤 부인의 마당에서 뭔가 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쳐서 둘 다 지금 외출 금지 상태인데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케이블 TV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지금 배경이 80년대 같은데 케이블 시청을 하려면 유료로 시청하는 채널이 있었던 거죠. 뭐 지금도 있죠. 아마 유료 케이블이 있는데 그 유료 케이블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 채널인 것 같군요. 성인 그래서 헐 벗은 여인들이 나오는 친구 중 한 명이 그 유료 채널을 불법으로 무료로 수신하는 뭐 뭘 발견했거나 뭐 장치를 발견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얘기가 이렇게 휘리릭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만 아 이거 그거 페미컵인가? 슈퍼 페미컵인가 페미컵인가 이거? 무려 8비트의 파워라니 세상에 아 이건 백투더 퓨처 같다 딱 봐도 저는 이 뮤비 컨셉을 좋아해요. 구니스 오랜만에 듣네요. 구니스 아 그거 정말 재밌게 왔는데 그것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오프닝인가 보다. 스크립트 바이 헨난 로페즈 프로그램드 바이 파빈 아 야 어쩌구 야 이거 우리 스필버그 감독이었나? 그 정서가 떠오르는 영화인데 그 뭐더라 이런 80년대 꼬맹이들 나와서 딱 이 분위기 영화가 있었는데 극장에서 봤는데 그 영화도 아 이티 말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티는 어 사실 너무 옛날이고 스피버그 감독이 아니었나? 누구였지? 기묘한 이야기 말고 그 전에 나온 영화 기묘한 이야기는 드라마죠? 이런 80년대스러운 80년대 키디딜 나와서 그 무슨 영화 애들이 영화 찍으면서 벌어지는 아 슈퍼 에잇 맞다 슈퍼 에잇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 슈퍼 에잇 분위기가 떠오르는데요 슈퍼 에잇 나온 지가 꽤 됐죠? 그것도 근데 뭐 아주 옛날 영화는 아닌데 제가 그 영화 본 지도 아 우리 이 친구는 포니 파구나 포니 여기 침대부터가 포니네 이게 포니가 뭐예요? 난 이 이게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뭐예요? 가끔씩 그 되게 뭔가 뭐 미무로 활용되는 것 같던데 포니 이게 미국에서 뭐 되게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가? 인터넷을 좀 움직여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성인용 용화를? 성인용 케이블 채널을? 두근두근해 되는 상황이다 표정 봐 신세계를 보는 표정인데 과연 아니 잠깐 근데 왜 헐벗은 여인은 안나오고 그게 뭐지? 어떤 사이파이의 영화인이야 중국에서? 어떤 언어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I have no idea but I didn't build a descrambler so we could catch the international channel let's try another one what the hell was that? that wasn't a shooting star it could be possible that we just witnessed some sort of distress call from a spaceship that just crashed into South Plains Greenwoods that wasn't far from here let's go find out but what about the cable girls? but the girls? I'm pretty sure that if we become part of human history we'll get more girls than if we stay home stealing cable you got a point let's get moving let's get moving 아 대사가 되게 웃기네 이거 you got a point 여자들은 어떡하고 우리가 외계인을 첫 발견한 인간이 되면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건 설득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간다 아까 그 포니에 대해서도 하는 대사가 되게 웃겼는데 야 니 여자 여기 데리고 오려면 저 포니는 없애야 된다 라는 대사가 있었어 여자들의 진심인 아이들이야 이 감성은 이 감성은 내 방송 지금 다 80년대 키드들만 모였나 이 감성 좋아 이 감성이 좋으시군요 저는 물론 좋습니다 여기 80년대 키드들만 여기 다 모여 계신 거 아닐까 근데 참 희한해 대중문화라는 게 갖는 힘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뭐 미국에서 산 적도 없고 한국에서 자라온 꼬마일 뿐인데 이상하게 그 80년대 애들을 다룬 영화나 뭐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끼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시절 같이 공유한 헐리우드 영화 이런 접점이 이어주는 거겠지 아까 말 나왔던 백투덮 피처라든지 뭐 구니스라든지 등등등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영서를 형성했던 그런 작품들 그 시절 뭐 외화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시절에는 채널이 몇 개 없으니까 다 같이 보는 게 비슷했잖아요 지금이야 다 좀 파편화되어 있죠 뭐 알고리즘이 자기가 보는 거 위주로만 또 추천해주고 뭐 그런 식이니까 옛날에는 채널도 몇 개 없고 보여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다 봤던 게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아찌 이게 대사가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얘가 야 늑대는 어른은 공격하지 않아 우리가 어른인 척 해야 돼 이러니까 큰 척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옆에서 얘가 하는 어른인 척이 야 나는 갚아야 될 지금 모기지가 있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어 집에 기대하는 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대사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어 오케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다행히 늑대를 쫓아보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가 이 곳에 관한 시간은 여자들 그곳에 관한 시간은 월프가 없지? 네 우리 한 명이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오 오 우유 오케이 here is the situation there is a killer alien in town and we are the only ones that know about it we should tell the police we could try i think we should stop it ourselves who knows how many people that creature is going to kill before the police realize what's up 어떤 방법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I was thinking of setting a trap. A bear trap. No one can escape a bear trap.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we could ensnare him with a strong net. Hello! I'm trying to talk here. No. A friend of my brother. Yeah. It's just the couple making out. Although, if we were in a horror movie, the alien would show up right now and kill them. That van is moving a lot. What? I'll teach him. Thanks, Nick. Now I'll teach that jerk a lesson. I meant to keep his turn off. I was showing that he was going to drive. Oh, no, no. I was going to shoot the test. Wow. Awww. It's going to be a thing that we can change here. Awww. This is a trick. It's crazy when I came to watch the river in my world. That is now the ghost of a wolf. 자, 이제는 프레데터를 사냥한 방식이잖아. 일종의... 이제 숨어! 그는 가야할까? 이제! 넷을 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합니다! 야! 너무 쎄잖아! 프레데터보다 더 쎈 것 같아 얘가 나 유유히 어디로 간다 여기로 왔구나 와 우아 우리를 찾아봅시다 3초 록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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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외계인이 여기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단 쳐들어 온 것 같은데 레이저를 뿜뿜 쓰면서 추적해 들어왔더니 봉쇄조치 때문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생존자도 있는 것 같죠? 아 이게 바로 우리 살려달라고 했던 그 생존자구나 아 이렇게 안으로 레이버 터리 연구실을 들어갈 수 있나? 아 야 뭐 이렇게 복잡해 설포가 3번 프로세스 완료 오 이번엔 됐어 헤이 이 장소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접수처 거기 가면 아이디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랩노트를 다시 읽어보자 여기서 뭘 더 하는건가 본데 뭐 뿌려보죠 나무에다가 와 와 됐다 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가야 돼 아 저분 메인도르가 닫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앞뒤에 닫고 오 오오 다행이다 우리 도대체 나아가야 돼 잠시만요? 저게 우리 도대체 나아가야 돼 저게 도대체 나아가야 돼 이제 빨리 따라해 우리 도대체 가야 돼 탈락 탈락 행복해 헉 와 구출 팁이 아니야 얘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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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 헬? 왓더 헬 쟤는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어? 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엉건 누나가 에일리언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뭘 더 아는 것 같다 엉건 누나가 도착했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호랑이도 제 말함에 온다더니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우리 편인가 얘? 헉 헉 딱히 우릴 공격 안 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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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온라인. 이 컴퓨터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어.. 솔져, 이 얘가? 헉! 살아있네. 1등 더近, 그리고 너에게 끓여라! 와.. 크리처 살아있어. 서버룸, 헉! 여기도 솔져가 있네. 헉! 여기도 솔져가 있네. 헉! 헉! 우리 공격이 돼! 우리를 잡아라! 와우, 너는 더 좋아! 뭐지? 서버를 내렸어. 컴퓨터 승인하고 연관이 있겠다. 이러면 얘가 여기로 온단 말이야. 진짜? 뭐지? 잘못 쐈어. 뭐지? 레이저를 저 자석에다 쏘니까, 뭔가 증폭돼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하나의 파란색 액체가 되어버렸다, 얘가. 무기도 안 남고, 신체도 안 남고, 그냥 파란색 피만 남았어. 됐다.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이쪽으로 환풍으로 들어가겠구나. 근데 얘가 이제 쓰러지겠지. 여기로 가자 여기에서 스테이션이 너무 가까이 있었나? 아 이게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늘릴 때와 다르게 아 트랙에 쏠 수 있다 오우 통했어 드디어 북적 숲으로 나왔다 탈출했어 경찰에 불러야 할 수 있어 오우 안될엘프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우린 잡았다 우린 잡았다 오우 뭐? 이게... 불! 하하! 아이들! 오케이 그래서... 이 씻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아 그래 이게... 되게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고 있나보다 아 우리 더풀 이형님은 80년대 액션 히어로를 또 대변하는 것 같구나 라이프를 이제 고쳐야 되는게 이제 우리의 임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좋아해 여기를 좋아해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시청자들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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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관심을 죄송합니다? 여기가 더 quiet 그래서... 니키따 너의 이름은? 제 이름은 저는 토니 아... 트랜을 좋아해요 트랜을 좋아해요 아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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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눈에 대해서 얘기해 봐 뭐? 죄송합니다 뼈가 있어요 오... 너의 눈에 대해서? 정말 멋있네요 너의 눈에 대해서 생각해 봐 진짜요 왜냐면 많은 인물이나 마이크로그나저들이 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글랜, 예를 들어 캄브리안의 눈에 대해 알 수 있는지 기억이 나지? 그... 세상이 3 눈에 대해 생각해 2 눈에 대해 생각해 그녀는 정말 이상해 로봇의 아일리엄이 3 눈에 대해 각각의 색을 각각의 색으로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눈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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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렇게 썩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거 우리 형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건가? 방법을? 우리 더불 그 상란자 형님께서 여자를 꼬시는 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 같구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할까? 네 네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까? 그... 그래서... 도와줘! 도와줘! 도와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해 침묵 가만히 있어 버티는 자만은 여의는 없네 너 speak 안 싶나요? 네 도와줘! 도와줘! about it 도와줘! I hate Christmas, to be honest. I was eight years old. Me and my sister were decorating the tree, waiting for Dad to come home. Couple of hours went, and that's how I found out there was no Santa Claus. You're a good listener. I like you. I think my lunch time is over. Steve, is that you? Now climb! Why does she have a rope ladder ready? Don't ask. The answer will probably break Vinny's heart. This is our girl's room. It's a good job. It's a good job. Why are you ready to be ready for a rope ladder? Don't ask. Vinny's heart is going to die. That's the answer. It's the answer. Ah, this is AHA. Also, Steve was supposed to come watch MTV and chill. Steve was supposed to come watch MTV and chill. MTV and see? I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m working with. Wow! You're a genius! I know. And then, I'll open a computer to share, and use a computer. And use a computer. Hello! I acknowledge your existence. I know. What are you? 적극적인 정보를 찾는 적은 지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정보를 찾기에는 어떤지? 너는 생각나는... 랄프가 준비한 것 같다! 랄프는 대전을 준비한 것 같다! 랄프는 기쁘겠다! 랄프는 기쁘다! 이 게임의 픽셀아트는 정말 귀엽게 진짜 잘 찍었다. 그리고 픽셀아트로 보이는 디테일이 아주 훌륭해. 오늘 밤이 와핑하는 날이네. 지구를 무기화해서 라이프 행성에 들이박는 날이야. 드디어 그토록 꾹꾸던 성인 채널 드디어 보네. 이 성인 채널을 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 헐벗은 눈이 띄에 티비를 드디어 봤어. 그 다음에 섭스턴스 애플을 여기다가 누워봅시다. 됐다. 아 여기다가 이제 이걸 쏟아붓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막 순식간에 자랄텐데. 자 오일까지 넣었어. 그런 숫자에 따라 붙는 게 없어. 됐다. 여기가 콩나보 이긴다. 와 여기가 옥수수에서 나오네. 뭐지? 못더라구요. 아 그냥 타추려도 되겠다 옥수수가 다 파괴 시켰네 굴 형님은 나이 드셔서 써도 여전히 게이머이시네요 그 사실은 되게 위안이 되네 여전히 RPG하고 계실까 다른 엘레멘탈을 시도해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RPC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엘레베트 펄코 what did I tell you? But dad What did I tell you? That I'm grounded Exactly And that means no TV, no radio, no video games I'm trying to make a role so that I don't have the key Someone's chucking rocks at my window I guess it's Barbara or Soul 저건 뭐지? 단재자인가? 점수도 있어? 자 이게 옵셔널 퍼즐에 뭐 이런게 있네 저 뒤에 있는건 원숭이섬의 비밀 오른쪽은 구니스 왼쪽 포스터는 뭔지 모르겠다 저거 뭐지 저거? 왜 80년대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제작자의 메타코멘터리였는데 단순히 뭐 음악이 좋아서 그 당시 게임이 좋아서 이런게 아니라 물론 음악도 게임도 베스트였지만 80년대에는 뭐 발견의 시대였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뭐 그런 냄새가 나는 시대였다 그래서 날개는 뭐 늘 80년대가 베스트다 이런 그런 소외를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개발자 자신의 말인 것 같은데 왜 80년대에 그렇게 향수를 받고 있는지 자기가 80년대 키드였겠지 뭐 자기가 어릴 때니까 모든게 신선하고 새롭고 새로움이 태동하는 그런 시대로 느껴졌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